음악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통신기능이 들어간 사물인터넷 콘센트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조선소가 올해 1월 수주 실적에서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1위로 출발했습니다. 선박 수주 점유율은 55.5%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사물인터넷 기능이 들어간 초소형 손가락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전기기나 조명 등을 제어할 수 있어 해외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력 자동차단 콘센트에 통신기능이 적용된 사물인터넷 콘센트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이 발표한 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분야 전체 출원은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634건으로 이 가운데 사물인터넷 콘센트 출원이 258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52건에 이어 2015년 56건, 2016년 75건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출원 주체별로는 내국인 출원 비율이 99%였으며 이 가운데 개인과 중소기업이 85%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소가 새해 첫 달 수주 실적에서 중국과 일본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1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60만 CGT, 31척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약 33만 CGT를 차지했고 중국과 일본은 각각 11만 CGT와 2만 CGT를 기록하며 한국이 수주 점유율 55.5%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1월 말 기준 전 세계 수주 잔량은 8,187 CGT로 지난 2004년 8월 말 이후 12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조명이 꺼지고 블라인드가 내려가고 작동하던 온풍기가 멈춥니다. 아마존의 AI 음성 비서를 활용해 제어되는 이 제품들에는 모두 손가락 모양의 작은 로봇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국내 한 회사가 주위의 많은 버튼을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해 만든 초소형 사물인터넷 로봇입니다.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무선으로 동작을 하고요. 블루투스가 내장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붙이던 아니면 저희 플랫폼인 프로타라는 기기 허브하고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부착을 하면 한 번 충전을 하면 한 1년 정도 재충전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마이크로브 푸시는 마치 사람 손가락처럼 원하는 버튼을 대신 눌러줍니다. 설치 방법은 간단합니다. 로봇의 하단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부착하고 원격 제어를 원하는 버튼에 붙이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음성과 메시지로도 동작 제어가 가능합니다. 현재 아마존과 일본 통신사 사물인터넷 사이트 등 해외에서 인기입니다. 미르창조과학부와 나이파의 2016년 사물인터넷 신산업 육성선도 사업을 통해 제품의 상용화가 이뤄진 뒤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7천 개 정도가 판매됐습니다. 마이크로봇은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라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차후에 버튼을 눌러주는 게 아니라 다른 기능을 하는 마이크로봇들이 추가로 선불 계획이고요. 저희 제품 라인업과 더불어 다른 서드 파티들도 같이 호환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제품들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6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과 효율성을 인정받은 마이크로봇 푸쉬. 저렴한 가격으로 IoT를 활용하 생활형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 하나가 집안의 모든 기기를 버튼 하나로 통제할 수 있는 스마트홈을 구현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김지원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김지원입니다.